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아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면 니에미아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니에미아 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이 땅 곧 해스본 왕의 땅과 파산왕 옥이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거민으로 저희 앞에 폭종기하실 때 가난한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길어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정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율법을 등뒤에 두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그에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여사 권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극료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의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죽게 부르지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극료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열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이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료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들의 삶을 지켜주시다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제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제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에 기여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든한 제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일사오며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제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광명 중에 제들이 광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수요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리아 니에미아 9장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니에미아 9장은 기도죠 전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기 기도가 거의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기도는 늘 부족하기 짝이 없고 또 불완전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마음재세는 이렇게 되어야 하며 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 나타난 하나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그 악순환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뀌어지질 않으면 그 악순환이 굴레에 사로잡힌 자처럼 계속해서 하강하는,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본 말씀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심지 않고 경작하지 않은 과소원의 과목들에서 나온 열매들을 먹고 즐겼습니다 자기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에 도취해서 흥청망청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 그들이 도취가 된 겁니다 자신이 공로 자신이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큰 복을 받았는데 그 큰 집에서 살고 풍성한 먹을 것을 즐기고 그리고 목마름을 시원케 줄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우물물을 생수를 기러 마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Gift,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Giver, 대문자, G의 선물 주신 분을 그들이 잊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 흥청망청 살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말씀에 저희가 오히려 순정치 아니하고 바로 앞선 구절에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악순환이 고리는 바로 이 역접 접속사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정치 아니하고 주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를 거역하였다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주를 거역하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뒤에 두고 죽게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크게 어떻게 행했다고요? 설만하게, 설만하게 뭐예요? 거의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중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결국 죽는 거니까 그들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게 된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족의 손에 부치사 부치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족의 손에 부치사 권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무엇을 당하였다고요?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릴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게 그게 금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의 대족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구원자들을 주어 대족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렇게 됐으면 이제 정말 깨닫고 돌이키고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살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에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족의 손에 버려두사 대족의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지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공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율법을 복정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또다시 역접적소사 하셨으나 저희가 교만이 행하여 사람이 중요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타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패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이 오히려 불순종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환란을 당한 그들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크게 극류를 바라셔서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다시 살만하면 또다시 악순환에 빠져들어서 계속해서 하강하고 추락하게 된 슬픈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악순환의 반복 외에는 인간은 다른 길이 없는 것인가 선순환은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축복 속에 도취되고 흥청망청하다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악순환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잘 살고 즐기라고 흥청망청 되라고 주신 것이 축복이 결코 아니고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 축복은 순종을 위하여 주신 것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이라는 겁니다 10편 105편 44절 4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10편 105편 44절 45절 말씀은 구약성경 879면이죠 구약성경 879면 10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에 수거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4절은 축복을 45절은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수거하지 않고 민족들이 열방 이방 민족들이 수거한 수거하여 건축한 집에 살 들어가 살고 과목의 과실을 먹고 즐기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소유로 누리게 해 주신 뜻이 무엇인가 45절에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축복은 위기입니다 축복은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축복 때문에 못 될 수도 있는 위기예요 크라이시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 플러스 기회 아니에요 축복은 위기입니다 축복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사명에 충성하고 더 말씀에 순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반대로 축복 때문에 타락하고 축복 때문에 부패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베푸시는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신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살라고 고난도 위기지만 축복도 위기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진정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가 고난이 위기를 겪는 사람하고 축복의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위기 속에 처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축복의 위기 속에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죠 야구보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구보소 5장 13절 말씀 야구보소 5장 13절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375면 야구보소 5장 13절 말씀 야구보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니까 반면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요 찬송할 지니라 즐거워하는 예술 때 찬송하지 않으면 교만하여 고꾸라지니라 아이가 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뭐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달성하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폐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 축복 속에서는 내가 생각을 똑바로 명료하게 못해가지고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축복이지 그러니 내가 해야 될 리는 모든 감사와 찬성을 하나님께 돌려서 혹여라도 조그만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창구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gifts 선물들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기버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순환의 고리 축복 속에서 흥청망청하다가 불순정하고 거역하여 환란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말씀에 그 전환점이 선순환에 선순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한 봉사로 나타나요 오늘 본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말씀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부치사 권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지를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궁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기 어떤 동사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부르짖을 때 주께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에도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기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의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공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것이 우리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타하게 살았던 지나온 날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차복하게 되고 다시는 그 악순환이 고리에 빠져들지 않고 선순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일과 축복을 베푸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즐거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자복이 있고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밤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슬픈 악순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알고 고난의 위기를 지나게 하셨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죽게 풀어질 때 죽게 서들이시고 죄를 건져주신다 만일 우리가 축복이란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내가 통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진이라 축복 속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복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사명 받들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의 날들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의 내력 속에 나타난 악순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로 아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풀어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신 말씀 받들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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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